이 땅에 많은 창조물이 존재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와 같은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나 고양이가 과거의 어떤 역사를 기억을 하고 그 역사에서 무슨 교훈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나 고양이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의의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단순히 그냥 먹고 입고 이렇게 잠자고 하는 이런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고 그렇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걸 통해서 특별히 사람은 글을 쓸 줄도 알고 기록을 남길 줄도 알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신경을 쓰고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시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이 현실의 삶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전인간적이, 전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먹고 자고 아니면 우리 그냥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만생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를 잘 판단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원대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거 곤란한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전에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전에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사람으로서의 본분 그것은 뭐냐 하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정 그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 제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끌고 나가시는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다가 95개정 반박문을 개시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불길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그냥 세상 역사에 지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1517년 10월 31일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를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으키셨거든요 이러한 일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면에서 루터의 후회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스터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장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지난주에 우리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거 하나가 온 세상을 바꾸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의 다섯 솔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역사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의 반방문이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시가 된 이후에 4년 지나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보름스 제국회의가 열려서 말틴 루터를 불러다가 루터가 지금까지 외쳐도 모든 것을 번복하고 철회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들어오게 될 때 말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내 양심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하나도 철회할 수 없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죽는 데에도 하나도 철회할 수 없다 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이렇게 결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헌한 그것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말틴 루터가 매일같이 설교했다 그래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이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느 것보다 정말 귀중한 것과 같은 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이뤘게 된다 이와 같은 루터의 설교와 함께 그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온 세상에 파급이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1450년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독일에서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와 함께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예비하셨냐면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래서 신학성경, 원래 말로 기록된 게 그리스말로 기록된 신학성경 이걸 편집을 해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을 만들어줬어요 그 이후에 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스테판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역시 그리스어 공인 성경을 만들어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말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영국에서는 누가 번역했어요?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와 동시에 루터 당시에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어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가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 장 칼뱅이라고 한 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사역을 하면서 개혁교회 또 거기에서 동시에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장로교라고 하는 걸 파급을 시키면서 그래서 인쇄술이 파급이 돼서 온 세상이 퍼지며 정경이 퍼져나가고 루터교가 퍼져나가고 장로교회가 퍼져나가고 개혁교회가 퍼져나가고 또 동시에 영국에서 침례교회가 성행하면서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이 무지의 암흑시대가 밀려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무지 시스템을 밀어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 이거 하나가 온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해서 가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그때 임진왜란이 생겨서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싸우던 때예요 아시겠죠? 그때 저쪽 저 멀리 유럽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 인한 변형이 생기면서 카톨릭 교회의 그 무지의 암흑 그 구름이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1500에서 1600년도 이때 그때 생기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매칭을 해가시면서 그러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말틴 루터, 요한 켈빈, 즈빙글리 그 외에 침례교회 할 것 없이 여러 종류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주장하고 성경을 통해서 저것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많이 주장하는 가운데 서로 교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 교단, 종교개혁자, 외침 이런 모든 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다섯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 다섯 가지 믿음을 라틴어로 표현했는데 라틴어로 표현한 그거를 우리가 다섯 개의 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솔라, S-O-L-A 이렇게 표현돼서 첫 번째는 라틴어로 표현된 거예요 솔라 스크립토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돼서 오직 그리스만을 통해,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네 번째는 솔라 피레,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 받는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어 글로리아 이렇게 돼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 이렇게 돼서 이 다섯 가지를 요약을 해서 라틴어로 표현된 다섯 가지 이걸 표현해서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라고 얘기해요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 그래서 여기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을 한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근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어느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해도 꼭 전달해야 될 다섯 가지 기본 진리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크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한다 이거 좋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명심을 하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진리를 전달해야 되겠냐 기독교의 근본 핵심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가지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내가 받으면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열심히 앞에 건 내게 다 했어요 그런데 영광을 목사가 받고 교회가 받으면 그거 더 이상 기독교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오직 성경, 오직 크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하면 영광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예요 다른 것은 조금씩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교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믿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침례를 주장하는 데 듣고 세례를 주장하는 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것 다섯 개만큼은 성경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 목숨을 내걸고라도 우리 프로테스탄이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서로 모여서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 10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다섯 솔로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고 내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 알려주신 이 개시 이 개시를 기록한 게 뭐예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디모데우스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 모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한 단어 한 단어 숨을 벌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어서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뭐냐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영감으로 영감 모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권위 있는 말씀이며 기독교의 유일한 원천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으며 또 문체가 명료해서 자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기만 하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냐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객관적인 그런 게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당연한 오직 성경이라는 이런 가치를 왜 주장을 했는가 종교개혁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을 천명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고 권위가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있냐? 하나는 로마 교황의 말이 또 하나의 권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의 말을 받아서 성직자가 이야기하는 이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쭉 지키면서 가지고 내려왔던 보통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물을 숭배한다든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전통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는 성경과 로마 교황과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 세 가지의 권위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항상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을 들으면 이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순이 생기면 그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순이 생기니 그럼 셋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그 교회에다 물어보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황의 말씀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거다 이게 이렇게 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들이 들고 나온 이 다섯 솔라 중에 가장 첫 번째 솔라가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전통도 아니고 교황의 말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아니고 교단의 말도 아니고 교파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황이 아니에요 사제가 아니에요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창세기 1장부터 요한 게시록 22장까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 생활하는 실행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 이거를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성경 자체를 구경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진리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암흑의 그룹을 밀어버린 거거든요 첫 번째 기치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다 그렇죠?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기독교는 게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교리의 종교예요 그래서 디모데우스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첫 번째는 교리와 교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님이 어떤 분이냐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냐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구원받는 게 뭐냐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다는 게 뭐냐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데 신약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이게 다 교리란 말이에요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공중강림하시는 거 주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있고 그거 지난 다음에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든 거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모든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의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 교리가 잘못되면 특히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면 평생 믿고 헌금하고 교회 가서 희생을 해도 어떻게 돼요? 치욕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교리예요 성도의 석어 넘어짐이 교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교리논쟁이 가장 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진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스 그래도 성경을 비춰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독교에는 교리논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A라고 믿는데 성경 보니까 B라고 나는 믿는다 이거 하려면 어떡해요?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면 판사가 결정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교황이 내리는 직서나 아니면 천주교 사제가 이야기하는 천주교 사제의 주장이나 목사의 어떤 글이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관행이 로마 카톨릭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봉 15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곡식밭에서 어떻게 안식일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가서 보니까 곡식밭에서 지나가다가 빵을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관들, 바리세인들,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지금까지 지키라고 했던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고 빵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는 그러면 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냐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럼 어떻게 공경하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들면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돈을 가져다 쓰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은 고르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아버지께 공경하는 그런 돈을 드리지 않아도 모든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6절에 이와 같은 너희 전통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교회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전통을 그 위에 가져다 놓고는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도 이 전통만 지키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통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준 좋은 전통 그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지키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전통이면 즉시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딱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질 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즉시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교회에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 좋은 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사람들의 전통 이런 것은 갖다 버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이 무지의 암흑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 때문에 생긴 겁니다 성경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AD 400년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AD 400년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100년, 1200년 동안 유일한 성경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평범한 말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여러분, 읽다가 이거 잘못 보면 좀 어때요? 읽다가 잘못 보면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익히면 되는 거지 이거 잘못 봤다 그래서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예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보다가 어떻게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의 전유물이 됐냐? 카톨릭 교회의 사제의 전유물이 된 거예요 일반 사람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 그래도 일반 사람 가운데 공부를 조금 해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의 용어를 변개한 거예요 용어 자체를 회개하라, 영어를 repent라고 하는 단어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그거 어떻게 하냐? 고백 성사하고 고백 성사가 끝나면 사제가 뭐 어떻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만 원을 교회에다 내라 그러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 그걸 영어로는 financ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읽으면 finance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각양이니까 그게 아니라 고백 성사해라 그다음에 사제가 주는 대로 요명명에 주는 대로 가서 그 일을 하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바꿔놨으니까 성경이 있다 해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존재하던 카톨릭 교회가 유일하게 최종권이라고 인정하던 라틴어 그 성경은 소수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본문은 다수본문이 있고 소수본문인데 소수본문은 로마 카톨릭 교회 바티칸 도서관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원어 성경이라는 거기서 나온 건데 이 바티칸 성경 또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음모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50권의 성경 복사본 부패된 걸 만들어서 온 세상에 깔게 될 때 그 50개 중에 두 개 남아 있는 게 그게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인데 여기에서 근거해서 성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런 모든 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성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자기 나라 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피로를 느끼고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라스무스예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세계사 역사 시간에 가서 보면 에라스무스 이야기는 많이 할 겁니다 중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라스무스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우신예찬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우상숭배의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말 그대로 풍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책이 우신예찬 그냥 온 유럽을 혼돈의 도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풍자식으로 글을 써놓은 그런 책이 그게 우신예찬이에요 그 당시 유럽에서 최고의 그리스어 학자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천주교 모든 사본,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거 다 배제를 하고 1500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온 유럽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던 이 그리스어 본문, 이 그리스어 본문을 편집을 해서 그래서 이 본문을 만들어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대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생겼느냐? 1516년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16년에 생긴 거예요 1516년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위에 틴데일 성경이 나오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게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온 유럽 전체에서 사용하던 그와 같은 그리스어 본문 이걸 편집을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어 본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천주교 사제의 성경 독점하는 것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라틴벌게이트 아니면 거기 있는 바티칸 사본 이것만 가지고 했는데 에라스무스는 아니다, 노!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도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다수본문 종교개혁 본문, 비잔틴 본문 이 본문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리스어 본문이 나오자마자 이제부터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루터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틴데일 성경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칼빈과 칼빈의 사촌이 있어요 그 칼빈의 사촌의 이름이 올리벳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성경이 올리벳당이라고 하는 올리벳당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게 프랑스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 성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스페인이 있었다면 스페인은 레이나 발레라는 사람이 또 그 본문을 사용해서 성경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디오다티가 본문을 사용해서 성경을 만들죠 체코에서 성경을 만들죠 이렇게 되면서 온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평범한 말로 기록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라틴 벌게이트는 미사 드릴 때만 그냥 교회 안에서 쓰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에서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본물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와 같은 그리스어 학자를 통해서 본문을 만들어주고 각 나라마다 그 본문을 사용해서 각 나라마를 번역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번역자들 하나님이 내주시게 된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후원하던 나라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이런 때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함대하고 격돌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폐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기나 세력이 무력에서의 그 세력도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온 세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의 무지의 이와 같은 구름을 하나님이 밀어내시고 섬나라 영국, 별 볼일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갑자기 하나님이 띄우시더니 그 이후부터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그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완전히 영어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은 제가 예언은 안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어 세상이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가운데 뒤에서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은 루터의 성경이지만 루터의 성경은 독일어 성경이 돼서 독일 그다음에 스칸디남의 이 몇 나라에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보고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공통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통화를 하나님이 영어를 만들어 주시고 틴데일 성경 이후에 제네바 성경이라는 그런 유명한 성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1611년에 가서 영어 킹잼 성경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0억 부 이상 온 세상 한 500개 나라 언어 이상의 그런 모든 언어로 킹잼 성경이 전 세상에 들어가서 번역이 되고 온 세상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옥스포드 영어 사전 이런 게 있으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더 홀리 바이블 그러면 그게 킹잼 성경입니다 여러분 더 홀리 바이블 이퀄스 뭐예요? 킹잼스 바이블이에요 제네바 성경 아닙니다 틴데일 성경 아닙니다 루터 성경 아니에요 더 홀리 바이블은 킹잼스 바이블이라고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킹잼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근거는 몇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게 사본들을 많이 주셨어요 신학성경 같은 경우 사본의 99%가 킹잼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을 지지하는 다수 사본입니다 또 킹잼 성경은 역사적인 성경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교리를 확립하는 데 사용된 성경이 킹잼 성경입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변화시켜서 보금화하는 데 사용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킹잼 성경이에요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이 1970년 70년 80년대에 NIV가 나올 때까지 거의 유일무이하게 온 세상에 존재하던 그와 같은 더 홀리바이블이 킹잼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적인 근거, 사본학적인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의 근거에 따라 저와 여러분 손안에 들려있는 영어 킹잼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보존된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본학적인 근거에 근거해서 역사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총신대 총장님을 지내신 정성구 박사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연세가 일은 넘으셨는데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왕성하게 한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에 가장 최고의 학자를 들라고 하면 정성구 박사님이에요 그 정성구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니까 텔레비전 이런 데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을 하시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려면 종교개혁 성경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 천주교 사본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택했던 그 성경 그 성경의 본문이 어디에 있냐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루토 성경,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그리고 영어 킹잼 성경이다 장려교 총장님을 지내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타픽 오직 성경으로 왜 그러냐? 성경 위에 다른 권위가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위에 다른 권위가 있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직 이 성경 하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고 이 성경 하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상도 받고 영광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채 죽은 상태에 있다고 로마서 3장 23절, 에베소 2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같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죄의 종로로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죽은 뒤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역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신 여러 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립는 것이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면 그러면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바울도 한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0장에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한 때 그런 사람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이와 같은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틴 루터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면죄부사서 그렇죠? 그래서 연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사제 앞에 가서 고백 성사하면 그러면 또 죄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좋은 겁니다 11조도 드리고 중1성수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건축환금도 하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종교인들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한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가시나무 알죠? 가시나무 그거 이렇게 만지면 그냥 찔리면 그냥 피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시나무가 아무리 선하게 노력을 해도 나오는 게 뭡니까? 좋은 가시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가시 좋은 가시 사람에게는 나쁜 거예요 좋은 가시나 굵은 가시가 점점 나오면 찔리는 정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다시 말씀드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착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착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착한 죄인 착한 죄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흑인이 자기 피부를 까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냐는 말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옛날에 누구죠? 마이클 잭슨인 것 사람이 노력했잖아요 됩니까? 피부가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또 거기 뭐라고 썼냐? 표범 보시면 거기 노란 거기에 까만 점이 있잖아요 표범이 노력을 통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가능합니까? 표범이 가서 양잿물 바르고 뭐하고 해도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독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대신 속죄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무제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사람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공토록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갑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구원자가 이 땅에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길을 통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오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사람의 헛된 생각이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여기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요한 게시록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 그분은 유의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 어떤 분이에요 참 사람이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그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구원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방법이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게 예배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 받은 게 우리 자신에게서 날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서 보니까 구원 받는 방법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은혜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커져 부어주시는 선물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교육 당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플러스 면죄부도 사야 되고 고백 성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가서 뭘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될 걸 갖고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넣는 건 사람이 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무언가 부족하니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제가 접시 다 닦아놨는데 집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접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또 닦으면 그럼 불쾌하잖아요 제가 다 열심히 해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100% 다 해놨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죠 제가 제 걸 좀 더 해야죠 이거 불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 예수님의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100%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되는 거지 내가 거기다 뭘 추가하면 예수님이 하신 게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 불가능한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건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기, 물, 햇빛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사 먹습니까? 다 어떻게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공기 무료로 받으시죠? 이거 없으면 식품 없으면 죽잖아요 다 무료로 받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중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옷 같은 거 이런 걸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조금 더 좋은 거 입는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서 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외에 나머지 인간에게 필수불가격이에요 인간의 생명에 그건 다 어떻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로 사는 거 그거 사서 내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하면 구원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규정을 하셨냐? 로마서 11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은혜든지 아니면 100% 행위든지 둘 중에 하나지 99%에다 1% 더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100% 은혜 아니면 100% 행위 어디에 속하시겠어요? 여러분 100% 은혜 하면 100% 은혜 100% 은혜 100% 하나님이 거져주는 거 이걸 통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들의 용서는 받는데 죄들에 대한 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 성사를 하든지 고백 성사를 하든지 면죄부를 사든지 성질을 순례하든지 선행을 통해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벌을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못 갚았어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후손들이 초도 사고 돈도 갖다 바치고 해서 연옥에 있는 그 불쌍한 혼을 위해서 그 혼이 벌 받는 걸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고 해서 그 사람 모든 걸 다 갚아야 그럼 어떻게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교황이 천국 가는 분은 딱 가로막고 그리고 이제는 다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연옥, 맥시밤 해봐야 연옥 가는 거예요 연옥 가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온 게 뭐예요? 면죄보가 나온 거예요 면죄보, 어떻게? 그런 노력이나 고행을 헌금을 하면 빨리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거, 초 이런 거 하는 거 조금 하지 말고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가져다 내면 그냥 한 번에 5천년, 만 년 여기 연옥에서의 형벌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 10억 갔다가 그냥 연구의 면제가 됐어요 그냥 그 순간 천국으로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 놓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 이거는 성사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구시대의 공로에 기초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게 이게 칭의가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칭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 마을틴 루터예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계단을 겨우 올라가고 교황청 방문해서 교황을 만나고 아무리 고민하고 고행하고 밤을 새우고 심지어 로마 성지순례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마을틴 루터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몇 없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좌절과 실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진 게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의,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를 예수구의 시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마을틴 루터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의는 나에게서 나온 의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구의 시도의 공로 그 공로에서 갑없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과된 의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이라 하는 그 말씀이 번개같이 사람에게 치게 될 때 이거구나 하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천주교 4번 성경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 점서 2장 2절 아마 바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저술을 사모해라 그게 무슨 저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이는 너희가 이 저술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저술을 쭉쭉 빨아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 카톨교의 행위과정을 통한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서 킹잼 성경 가서 한번 베드로 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2절 가서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술이 뭔지가 나와 있잖아요 말씀의 순수한 저술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술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서 사람이 구원받은 위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에라스무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루터가 번역해 주고 팀데일이 번역해 주고 또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영어 킹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공인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술을 사모해라 너희가 이 저술을 통해 성장하게 하려 이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 왜 이러한 구호가 나오게 됐냐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영광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교황에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사치하게 살고 이 세상에 가장 부여하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교황이에요 음란한 가운데 정말 교황 역사를 가서 보세요 첩을 몇을 두고 이러고 산 사람이 교황이란 말이에요 모든 교회의 영광이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교황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의 권위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혼동이 되던 그런 시대에 모든 영광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돼요 왜 교황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교회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목사에게 감사하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 모든 영광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고 교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명 하나님, 이 삼위일제 하나님께 우리의 온 혼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대신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 받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이만큼이라도 일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100%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삼위일제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사에서 42장 8절에 나는 주여호안이라 그게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지금도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무지의 흑암의 권세를 몰아낼 때 거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죠? 이 다섯 가지 진리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된 건가? 성경 기록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믿음만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시스템인가 세상에 다른 종교와 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종교개혁 선구자들이 그 무지의 시대에 이걸 가지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 진리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똑같은 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훌륭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남겨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